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원어민의 목소리로 직접 해볼텐데요. 원어 청취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중해서 듣기만 해도 되구요. 원문이 익숙해지면 따라하기나 쉐도잉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제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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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또다시 당혹스럽게 하다. be fuddle 하시겠습니다.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또다시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또다시 그리고 동요시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크게 덜그덕거리게 하다. 동요시키다. rattle 대대적으로 크게 그리고 동요시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크게 그리고 동요시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크게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가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지수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하시겠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가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가운데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가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가운데 발견하면서 8월 인플레가 대체로 변동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발견하면서 8월 인플레가 대체로 변동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발견하면서 8월 인플레가 대체로 변동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연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물가를 시키기 위한 연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물가를 시키기 위한 한 번에 쉐도잉 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인플레는 8.3% 올랐습니다. 지난달 1년 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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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는 8.3% 올랐습니다. 인플레는 8.3% 올랐습니다.